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오늘 만나오실 차량은요 니싼 맥시마 3.5 플래티넘 모델입니다 이 차량 2017년식이구요 주행거리 3만키로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구요 1인 소유 차량이에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스톤칩 스크래치 보이지 않는 아주 깨끗한 상태네요 이어서 본대쪽 살펴보겠습니다 크랙 보이지 않고 있구요 역시나 깨끗하네요 앞쪽 범퍼도 살펴볼게요 전방 센서 있구요 범퍼 쪽도 깨끗해 보입니다 운전석 앞쪽 휠 살펴볼게요 휠 쪽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트레드 측정하겠습니다 제로로 맞췄구요 신품 8mm 기준 3.63mm로 4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네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옆면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문코 보이지 않구요 스크래치나 크랙도 보이지 않습니다 뒤쪽 휠 살펴볼게요 네 휠 쪽 컨디션 좋아 보인대요 생활기술 조금씩 있네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로로 맞췄구요 신품 8mm 기준 5.73mm로 7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뒤쪽 볼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구요 후방 센서 있네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뒤쪽도 살펴보니까요 크랙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있네요 후방 카메라 있구요 트렁크 내부 보시면 네 아주 깨끗하게 관리해주신 것 같습니다 보조석 측면 살펴볼게요 뒤쪽 휠이구요 휠 쪽 깨끗해 보입니다 옆면 살펴볼게요 문코기나 크랙 보이지 않고 있구요 사이드 미러 네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앞쪽 휠 볼게요 네 휠 쪽 깨끗합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또 살펴볼게요 내부 탑승해서 시동 걸었습니다 계기판 보시면 주행거리 36,952km 확인했습니다 바로 핸들 볼게요 핸들 보시면 크루즈 있구요 블루투스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네 전동 핸들 들어가 있구요 네 핸들 왼쪽 편에 보시면요 핸들 열선 있구요 뒷열에 있는 리어커튼 조절 가능하시네요 그리고 바로 보시면요 네 메모리 시트 운전석 들어가 있구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구요 후측방 들어가 있구요 보스 사운드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서부터 살펴볼게요 네 위쪽 보시면요 선루프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 좋구요 작동도 잘 되네요 보시면은 ECM 룸미러 있구요 블랙박스 하이패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잘 들어오고 있는거 확인했습니다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랑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 잘 들어오네요 또 내려오면서 볼게요 듀얼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구요 또 보시면 USB 옥스 이용 가능하시네요 주행 모드 노말이랑 스포츠 선택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네요 네 보시면은 수납공간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이제 2열 이동에서 또 살펴볼게요 네 2열 탑싱 했습니다 2열 공간 넓게 확보되고 있구요 선루프 있어서 개방감 좋네요 여기 보시면은 컵홀더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넥락스 보시면요 적정량 들어가 있는데요 좀 더 보충해다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볼게요 현재 보고 있는 쪽에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네요 화보 점검하기 전에 스캐너 영상이라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저희 아차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를 체크해 드립니다 먼저 엔진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진 쪽 고장 코드 감지 안됨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실시간 엔진 구동을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값이 정상적인 수치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화보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뒷타이어 보시면 판마모 없네요 서스펜션 쪽 부식 없고요 주변 부심대 상태 좋아 보입니다 반대 컴 볼게요 타이어 판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없고요 주변 부심대 상태 좋아 보입니다 미션 쪽 보시면 누유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고요 옆쪽으로 엔진 쪽도 볼게요 현재 보고 있는 쪽에 누유 전혀 보이지 않는 깨끗한 상태네요 선명 점검 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 타이어 보시면 판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고요 주변 부심대 상태 좋아 보이네요 반대편 볼게요 타이어 판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고요 주변 부심대 상태 좋아 보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니산 맥시마 3.5 플래티넘 모델 만나봤는데요 엔카진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1인 소유 차량이었습니다 내관 외관 모두 아주 깔끔한 상태였어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 아차에서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